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세금을 어느 정도 걷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2019년도 조세수입 알아볼까요? 총조세는요. 293.5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요. 3대 세원이라고 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지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3조 6천억원, 법인세는 72조 2천억원, 부가지세는 70조 8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좀 더 알아보면요. 보시게 되면 상속증여세가 8조 3천억원, 개별소비세, 고가품이나 이런 데 붙는 거가 되겠죠? 개별소비세가 9조 7천억원 정도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무려 14조 6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했을 때 내는 세금도 4조 5천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특세도 3조 9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술에 붙는 세금도 3조 5천억원 정도가 되고, 종부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2조 7천억원 정도나 됩니다. 자, 2019년도 지방세는 어떨까요? 지방의 세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0조 5천억원 정도가 거쳤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와 지방소비세가 됩니다.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지세에서 지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23조 9천억원 정도, 지방소득세가 17조 4천억원, 재산세가 12조 7천억원, 지방소비세가 11조 3천억원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세에도 무려 7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 관련돼서는 3조 4천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의 부담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GDP 대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9.9%로 OECD 국가 24.9% 대비해서 5%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낮지만은 보시게 된다면 2013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파른 상승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세금 플러스 준세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것까지 포함해서 GDP 대비 국민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26.7%인데요. OECD 국가 34.0% 대비해서 7.3%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부담률이 9%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18%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갭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세수비중을 좀 알아볼까요? 보시게 된다면 명목 GDP 대비 세수비중을 OECD 평균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소득세는 OECD가 8.3%인데 한국은 4.9%로 낮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3.0 대비 4.2%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소비세는요. 11.1% 대 7.0%로 낮습니다. 재산세는 1.9% 대비해서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3.1%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좀 알아볼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법인세하고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득세가 좀 낮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면세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31.86%만 세금을 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49.5%라고 하는 최고세율의 소득세는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부가가치세는 과거의 10%로 그대로 존속했기 때문에 OECD 평균 19%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비중도 알아볼까요? 지방세 비중은요. 국세 대비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23.6% 정도 선으로 대충 한 23%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세도 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소득세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6가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죠. 38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고 샀을 때 아니면 주식을 팔고 샀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16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소득이 많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16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3대 소득세라고 한다면 근로양도 종합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소득세 총량은 83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OECD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로서 면세자 비율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요. 최고 2014년도에는 무려 절반 가까이 48.1%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준으로 3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40% 내외가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표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것은 2015년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46.5%나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미국은 32.5% 그 다음에 영국은 2.3%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본다면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세금을 좀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쪽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다음은 법인세 알아볼까요? 보시게 된다면요. 총 세부담 법인은 40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기업 포함했겠죠. 4만 2천 개, 10.4%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54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무려 8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19.1% 정도의 실효세율 이것은 감면받거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과표가 낮아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평균 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19.1%인데요.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다면 21.01% 정도 수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우리나라는 변동이 없습니다. 10%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낮은 쪽에 석하죠. 일본도 지금 10%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OECD 같은 경우에는 19.3%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알아볼까요? 보시게 된다면요. 그림이 좀 재미있죠. 2005년도부터 급상승했다가 어떻습니까? 2008년도, 9년도에 낮아졌다가 다시 2016년도부터 급상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된다면요. 46만 명 이상이 부동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급격한 상승이 2000년도 초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요. 3480만 건이나 됩니다.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다음은 증여세, 상속세, 추위 좀 알아볼까요? 2014년도 대비 201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미미하게 증가했는데 증여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요. 세금도 3조 5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자 증세 때문에 사전 증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꽃과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요. 그 담배에 붙는 게 2조 원 정도 되고요. 자동차에 1조 2천억 원 정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LPG나 LNG에 2조 1천억 원 정도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전용 유연탄이라고 해서요. 3조 8천억 원 해야 됩니다. 거의 40% 육박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전기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만드는 데에 아직까지도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연탄은 kg당 46원의 개별 소비세를 정액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조 8천억 원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유연탄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발유에 붙는 세금 좀 알아볼까요? 보시게 된다면요. 부가세 113원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 137원 정도, 교육세 79원,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 총 부담하는 조세는요. 859.73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 10리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8,597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1년이면 313만 원 정도 수준. 50년 동안 차를 굴렸다. 그러면 1억 5천6백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발유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경우에도 세금이 붙겠죠? 부가세 95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97원, 교육세 56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375원 정도에서 리터당 624원 정도가 붙습니다. 세금이 좀 시발유보다 싸죠. 그런데 원래 가격 자체는 더 비쌉니다. 경유가 425원으로 300원대의 시발유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10리터 사용한다. 그러면 하루에 6,242원 쓰고 1년에 227만 원 정도. 50년 동안 경유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억 1,391만 원 정도 수준의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유도 세금이 붙겠죠? 개별소비세 594원을 필두로 해서 부가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까지 되었네요. 부담금도 있고요. 연초생산안정화재단출현도 포함해서 한갑당 3,323.5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갑이 보통 4,500원에 팔리죠. 그 중에서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갑을 피운다. 그러면 1년에 121만 원 내야 되고요. 50년 동안 피웠다. 그러면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가 피운다. 그러면 50년 동안에 1억 2천, 세가 피우는 사람도 있죠? 1억 8천만 원의 담배로 인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맥주에도 세금이 붙죠? 그래서 병맥주 1리터당 주세가 830원 정도, 교육세가 249원, 부가가치세가 211원. 총 부담하는 세금이 1,290원 정도가 되고요. 생맥주는 1,023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1리터를 음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병맥주는 37만 7천원 정도, 그 다음에 50년 동안 마셨다. 그러면 1,880만 원 정도의 맥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탁주, 막걸리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금이 쌉니다. 주세가 41원, 교육세가 12원, 부가세가 104원. 총 부담하는 세금이 158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리터씩 마신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1년에 5만 7천원, 그 다음에 50년 대봤자 289만원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농주라고 해서 농민들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세금을 아주 저렴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걸리를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작지만. 시도별 지방세 좀 알아볼까요? 서울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24조원 정도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 빼면 나머지 지역은 지방세가 굉장히 낮은 폭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방세가 작다. 이것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걷는 세금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